작전 리포트 열어보셔야죠.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나와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LNG에 이어 블루수소까지. 수소를 같이 하는 기업. 잘 모르겠네요. 가스라고 하면 삼천리 정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도매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있죠. 오늘의 종목이군요. 가스만 생각했는데 블루수소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작전 리포트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 제가 CJ제일제당, ISC, 현대 오토웨버 올해에만 두세 차례 정도 매수 타점을 잡았던 종목들을 다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탄탄하고 검증된 기업이라면 가격적인 전략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금요일 마감 멘트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동심 안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고리를 달고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유독 또 오늘 밤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접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달, 10월달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 접근을 했을 때에는 우크라 전쟁도 있었고 가스 가격 상승 효과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다시 추세 하단에 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 오늘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라고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8월달에 매수했던 때가 저기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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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이유 당시에? 그때도 3만 5천 5백원 언저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미의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다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수익률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맞아요. 가스요금 인상 전망. 그렇습니다. 저 이제 제 주머니는 걱정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음식료 섹터에서도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을 올렸고 참기름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오른다라고 하는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2배가량 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말만 하더라도 2조 원에 육박하는 미수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채로 차익금을 빌어서 공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수금 감당이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가스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기업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올해는 가스 가격 판매 상승,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또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국내 가격 공급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의 증가 추이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의 확대도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22년도에 대한 배당은 잠시 낮추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수소산업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수소, 그린수소 나오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는 그린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자원 개발한 것을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는 공급만 하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도 있고 하면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는 유통만 하기 때문에 그린수소로 인식을 하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가스를 운반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액화가스를 들여와서 수송, 저장, 운송, 판매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액화가스지 않습니까? 액화가스지 않습니까? LNG도.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액화수소를 유통채널, 유통체인 그리고 인프라, 파이프라인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 바로 수소 유통채널로, 수소 유통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장기적인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준비 중인 기업이 한국가스공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중에서 진정한 친환경이 바로 그린수소고 추출하고 할 때 이산화탄소나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친환경 쪽이긴 한데 추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통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1년도, 20년도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본다면 매출액도 두 자릿수의 증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두 자리, 세 자리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워낙 지난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가 일시적으로 전쟁이 나고 있고 자원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냐라는 것과 그러면 연도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프 추이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원부터 시작을 해서 1조 8천억 원, 2조 6천억 원, 내년도에는 3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조원을 중심으로 1천억 원, 2천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스 공급 가격에 안타깝지만 인상이 있어야 되고 매출액이 여기서부터 꺾이는데 이익이 능력이 되면 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가격 인상이 되어야 기업의 존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향들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하나의 내년도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 플레이, 장기적으로는 수소에 대한 미래 먹거리 준비가 되고 있다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차트... 주봉입니다. 올해도 8월 3일, 10월 12일 두 차례 소개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 수익이 최상단 되돌림 자리까지 한 차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에는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셨을 때에 짧게는 가격 인상이 내년도부터 일어난다. 그런데 올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 내가 배당을 좀 받고자 해서 가스 공사를 성급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조금 아니다. 조금은 참아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영업이익과 이런 차익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높아졌었기 때문에 환차손 영향 때문에 주당 800원에서 많으면 1,000원 정도의 배당금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고배당 주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배당에 대한 시즌이 조금 지나고 난다면 내년도의 가격 인상 플레이, 모멘텀 플레이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들 그 이후까지도 조금 기대를 해온다고 하면 가격 인상이 됐다. 영업이익, 마진율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배당금이 주당 3,000원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배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년 배당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디 2023년도 배당 시즌에는 이 기업은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어디 메모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격 전략이 궁금하거든요. 세 번째 진입이네요. 늘 3만 5천 원 전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지난 금요일날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만 5천 5백 원, 3만 6천 원 이 언저리 나는 3만 6천 5백 원 아래에서 나의 평균 단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매수해보는 전략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시즌 이후에 내년도 가격 인상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는 1차적으로 보셔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5만 원까지도 목표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방송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